방송인 정준하 씨가 갑자기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정준하 신지의 싱글벙글쇼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정준하 씨는 8월 16일 MBC 표준 FM 정준하 신지의 싱글벙글쇼에서 싱글벙글쇼를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정말 행복했다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예능 가수 그리고 라디오 DJ 활동을 동시에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난 2년간 청취자와의 소통을 큰 행복으로 여겼던 싱글벙글쇼의 아쉬운 하차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는 또 라디오 진행자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자리라며 최선을 다해 청취자와의 약속된 시간을 지키고 싶었는데 지금의 마음은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그만큼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준하 씨는 그동안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싱글벙글쇼에서 눈높이 공감을 이끌며 따뜻한 진행을 보여줬습니다. mbc 라디오 관계자는 정준하 씨만의 순수한 매력을 청취자들이 받아들이며 제대로 즐기기 시작한 이때 하차라는 결정에 아쉬운 마음뿐이라며 당분간은 스페셜 DJ 체제로 신지 씨와 함께 싱글벙글쇼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차 소식을 알린 정준하 씨는 오는 21일까지 정준하 신지의 싱글벙글쇼에서 청취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정준하 신지의 싱글벙글쇼는 매일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방송됩니다. 사실 정준하 씨는 다재다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인 mc 가수 그리고 영화 배우 뮤지컬 배우 등이죠. 그가 하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준하 씨의 전격적인 하차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준하 씨가 싱글벙글쇼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게시판에 애청자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아쉽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준하 씨. 오래오래 싱글벙글하세요. 정준하 씨 섭섭하네요. 정글자 이별을 하네요. 하지만 좋은 일 위해서라면 흔쾌히 보내드려야죠. 행복하세요. 그래요. 아쉽지만 오빠의 건강이 중요하니. 준하 오빠 덕분에 재밌게 라디오 잘 들었으니 남은 시간까지 잘 들을게요. 준하 오빠 파이팅. 현재 정준하 씨가 실검 1위에 등극할 정도인데 정준하 씨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준하 씨는 1971년 3월 18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4대 독자로 알려져 있어서 무녀동남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무한도전 짝꿍 특집에 나온 바에 따르면 연년생. 자기소개 때 연년생 누나가 있다는 그의 말을 박명수 씨는 대뜸 왜요? 라고 물었고 정준하 씨는 엉겁결에 엄마 아빠가 급하셨나 본데요 왜요? 라고 반문하는 장관이 나와 폭소를 유발케 했습니다. 그는 일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해피투게더 프렌즈에 출연했을 때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하루에 두세 명의 여학생들이 정준하 씨 집 앞에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남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했는데 단역 영화 배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시절 아버지가 하던 미 군수물자를 다루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어머니가 보험사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런대로 무난하게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대입 시험을 받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듯합니다. 계속 재수를 해서 3수 그리고 4수까지 했습니다. 정준하 씨는 대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4대 독자라 부모가 유독 예뻐해줘서 꼭 좋은 직업을 가져서 부모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하지만 4수까지 했는데도 공부가 잘 안 되자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 강서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학력과 상관없이 그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대학 포기 후 곧바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포장마차 등등 별의별 일들을 다 했다고 형광펜 공장과 도자기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고 출장 뷔페와 냉동 창고에서도 일해봤다고 합니다. 다행히 포장마차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해요. 정준하 씨가 말하길 사수까지 하고도 부담없이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군대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준하 세대 때는 3대 독자는 6개월 단기 복무고 4대 이상이면 면제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독자라 군면제가 안 되죠. 그의 신체검사 결과는 1급이 나왔다고 해요. 현재 그는 키 186cm에 몸무게는 무려 100kg에 상당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방송국에서 스태프로 잡다한 일을 돕는 알바를 하다가 연예기획사에 매니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민 씨가 속한 그룹 룰라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이후 작은 연예기획사에 실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담당한 연예인은 당시 신인 개그맨이었던 이휘재 씨였습니다. 그 당시 이휘재 씨가 mbc 테마 극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mbc 테마 극장 제작진들에게 키 크고 덩치 좋고 재미있는 사람이 있다며 정준하 씨를 적극 추천해 1994년 테마 극장의 고정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준하 씨는 1995년 mbc 특채 개그맨으로 정식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니저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되었는데 코미디 프로와 드라마 그리고 영화까지 넘나들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성공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뭐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 일들이 타고 타고 가다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적인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인맥이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새끼를 치듯이 직맥도 새끼를 친다고 해요. 정준하 씨는 연예인이 되어 큰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무한도전에서 그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났죠. 무도 종룡 후에는 방송 활동을 안 하고 서울 압구정 신사동에 있는 마법갈비 요술꽃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 때 무도가 끝나면 방송을 그만두겠다 했는데 비슷하게 지켰던 셈이죠. 그는 한동안 방송활동을 자제하고 잊혀졌다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017년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잠시 활동이 뜸했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꾸준히 방송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정준하 씨가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능 방송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씨가 정준하 씨의 최종학력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라고 말하자 담당 pd도 준하형 최종학력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이라고 거들면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하 씨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식품 및 외식산업 최고 경영자 과정 33기다. 요식업 자영업자로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교육받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외식사업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과 자녀 정준하 씨는 42살의 제1교포였던 야기 니나와 10년 연애 끝에 2012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10살이나 난다고 하죠. 정준하 씨는 아내를 니모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결혼 전에 비행기 승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일본행 비행기 안에서 처음 만났는데 정준하 씨가 전화번호를 받아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2013년생인 아들 정노아가 있습니다. 현재 아내는 일본인으로 귀화했다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